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강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주요 해너미, 해맞이 관광 명소들도 폐쇄됩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한번 방역의 끈을 조입니다. 오늘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으로 모든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각 지역별로 다른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기존의 거리 두기에 추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5인 이상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대표적인 해두지 명소들도 비상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KTX 열차는 이미 매진이고, 포항행 열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에 정부는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곳,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 명소와 국공림공원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말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 금지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에게 8천억 원 자금을 0%대 금리로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식당, 카페, 독서실과 PC방 등 20여만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억 원 규모의 선결제 상품권도 발행합니다. 선결제 상품권을 구입, 사용하면 서울시와 해당 업체가 추가 10% 적립과 혜택을 줘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자영업자의 숨통도 틔운다는 취지입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4명까지는 모여도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비장한 각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